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녹화도 그랬더니 깜빡했구나 아이고 바보같이 했네 진짜 녹화는 답이 없네 이러면 유감 뚜뚜뚜루 뚜뚜뚜루 딱히 지금은 컨택할 수 있는게 없네 아 성기 뭔가 이상하네 응 희쇼겠지 이 색깔 희쇼던데 양호 체크하고 이동하고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이건 뭐 급한거 아니니깐 천천히 천천히 하고 양우 양우 참 애매하네 상황이 상황이 애매해 하나 여기로 아 땅들 다 괜찮단 말이지 참 문제야 이러면은 곤란해 음 자원은 괜찮은데 근데 얘네는 먹을 가치가 있나 음 으으으으으으으음 뭐가 이렇게 많이 뜨냐 으흠흠흠흠흠 흠흠 으흥흥 아... 세상에. 나서마 도대체 디코방에 누구를 불러온거니? 살려줘. 아구. 제발. 아니. 어머. 뭐야. 양호. 에이씨. 뭐지. 못 봤으면 모를까. 나 섬아. 불길하게 해줄까? 어? 이거 누구야? 아이. 너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나도 다 기쁘구나. 친구야. 흠흠흠흠. 어. 아. 아직 이게. 그게 없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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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이쪽에 너무 뻗치는 거는 매력있는 선택지는 아닌데. 엄밀히 말해서. 레큰. 아. 하. 아. 하. 심화, 나는 저번에 어... 전달해 줬지? 어떤 우리 허... 여문나니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십니까? 으음... 여문나니... 너 날 속상하게 하는구나? 흐흫흫 크흐흑흐흑흑흑흑흐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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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뭐네 해적이 저렇게 많이 떠 참 나 어이가 없네 가자 2, 7,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가 살살 혀 살살 살살 혀 살살 살살 혀 살살 으음 어 나삼아 어느 타이밍에 똥가루 뿌리는 거 보여주면 돼 아 어느 타이밍에 좋은지 내가 몰라서 말해줘 어느 타이밍에 딱 뿌리면은 나삼이 좀 기분이 짜릿짜릿하면서 좀 심묘한 기분이 들지 아 그 정도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삼씨 말해줘 그 정도 에이 쓰읍 나삼 말해줬다 아 애매하네 쓰읍 아 애매하네 진짜 이걸 으음 으음 암하기도 이상한데 이걸 또 하는것도 이상해 아... 아구 아 참 erry 쓰읍 크으으غ 만옥이 주여 생산지야 얘네는 너무부럽다 뺏고 싶어 근데 난 도시가 하나라서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서 채우면 돼 지금 음 어 왜 이렇게 화를 내서요 과물이 혹시 과물이 과물이 좀 취하시네 아 이거 애를 잡고 흡수를 해버려서 이게 그게 너무 문제야 흡수하면 안되는데 5분 남았대 5분 남았대 어 어 이거까지 아 아니 이거 이거 찍긴 찍어야되는데 나섬이 이제 스텔스 감지 찍었다고 자자자자 빨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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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섬 혹시 들었어? 아 999k 듀팟을 잘못 맞췄네 미안하다 다시 제가 잘 맞출게 미안 미안 사과할게요 아 999k 이제 듀팟을 잘못 맞췄네 아 내가 사과드릴게 아 아 애매한데 애매한데 갈게 없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임 쏘 쏘리 아임 쏘 쏘리 아임 쏘 쏘리 아임 쏘 쏘리 으음 아임 쏘 쏘리 으음 쓰읍 빨리 애 처리해야되는데이 애 왜 자꾸 뜨지 짱나래 안떠도 된다니까 헥카 턴당 고갈포인트 도대체 고갈포인트 어디에 있지? 아아 궁금해 알고싶어라 난 알고싶어요 아 좀 뿌려볼걸 그랬나 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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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필요해 아니 이게 필요해 흠흠흠흠흠 넙 플레이스 플레이스 어어 이상하네 왜 밖에 나와있는 것 같이 씁 놀라워 죽이고 싶은 소리 와 정말 죽이고 싶은 소리 아니야. 근데 이거 가야 돼 태준아 아 모르겠다. 대충 하자 마사면 어차피 너무 쎄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게 의미가없어 아 김나선 너무 나쁜놈 뭐 뭐 너도 나도 다 만옥이야 아 속상해 속상해 야 그거 더 좋은거 아냐? 상위티어 애들 있다는 소리 아냐 지금 니가 하는 말? 상위티어 아니 만옥이 아.. 아니 만옥 말고 뭐 상위 두개 있다고.. 아 그래 그래? 근데 죄송한데 만옥은 1티어잖아요 마상위씨 아우 뭐가 에 에에에에에에에 아 그런가 그렇군 글군 떼 아... 야 뭐하냐 너 선 넘지 마세요 뒤지고 싶지 않아 너 아 비웃어? 아 이놈이 늘 쳐발리는 놈이 지금 꼴 같지 않게 뒤지고 싶지 않음 같은 말을 하네 하하 이런 웃음이신건가요? 죄송합니다 아 그런 뜻은 아니고 어 버러지 놈이 감히 주제를 모르고 비웃어? 나를? 나를? 이런 죄송합니다 음 방향이 잘못 들어왔네 으악 아 씨 잘못 눌렀어 하아 잘못 누를 때가 제일 속상해 오케이 아직 아직 대표 여당 아직 내가 원하는 친구야 대 대표 상원 오케이 대표 상원 아직 내가 원하는 씨 아 기술 찍었고 오케이 다음 앗 뭐 뭐 뭐 하시는거죠? 뭐 뭐 뭐 하시는거죠? 왜 왜 찍고 턴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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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거지? 쓰읍 날 화나게 하려는건가 아 아 이렇게 되면 그냥 가라 가시고 소개 안해요 넘어가 왜 해군 됐네 제기랑 빨리 업무나 보자 자 하나 둘 하나 둘 영 자 이게 또 어딘데 그래 이게 얼마나 걸려 해 에옛 아 너무 오래 걸려 근데 인간적으로 저거는 아 속상해 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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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솔직히 말하면은 봐줄게 아아 그렇군 글치 뭐 글긴 한데 나서면 자원 모으면 어차피 바로 달려지니깐 다섯 턴이면 지워지나? 에이크 흐흐흐 아 그럼 여섯 턴인가 보네 음 그래? 부디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아아아 저길 어떻게 가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잠깐 너무 욕심부렀다 태준아 정신 차려봐 잠깐만 잠깐만 정신 차려봐 지금 너무 욕심부렸거든? 정신 좀 차려봐 어 고맙습니다 잊어뜨린 아.. 이거 어떡하지.. 냅뒀다가는.. 하.. 또 딴 애들이 먹을 건데.. 특성, 친근함, 독을뿐, 특이상 발견 심하다고.. 열광적인 탐사.. 다.. 다 별른데? 딱히 먹.. 먹을.. 아.. 혼자 미치겠네.. 옆집에 있어 저기.. 내 옆집 같은데? 아.. 내 옆집 같은데 옆집에서 이런 소리 나오면 민원 들어온다고.. 아하하하..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이구.. 대스러운 일이라고.. 왜그래.. 아.. 이걸 못 찍었네.. 음.. 흠.. 아.. 마섬이 지릴 뻔 했어? 에이.. 또또또 맘에도 없는 소리 안 나.. 자가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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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작업해야 되고.. 쓰읍.. 이거는.. 빨리 근데 일을 해야되네..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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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폰이 진짜.. 연구는 참.. 빠른데..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동.. 에이.. 아.. 아.. 시스 시스.. 나행이다.. 이거 안되지.. 되네.. 이러면 되나.. 안되네.. 개척이 아니구나.. 어? 가깝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놀라나? 아 나선 왜 자꾸 아무것도 안 놀라 재미없게 그럼 너 진짜 놀라게 해줄까? 자기소개 한 번 해줄까 지금? 왜 말이 없어졌지? 어 나선 아니면 자기소개 한 번 할까? 어 인사해야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어? 아 이거 좀 띄우지마라고 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나쁘지 않은데 이게 낫겠고 아 뭐야 아 무섭네 아 여기도 땅이 괜찮은데 헉 여긴 땅 진짜 괜찮네 와 진짜 갖고 싶다 어 너무 괜찮은데 흠 어 마을 잔치 온거 같애 마을 잔치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거야 그래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그런 느낌이야 막 나빼고 막 다, 다들 아는 사이인거지 어떤, 어떤,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아 나도 아 왜 나서만 시골은, 시골에 그, 거, 그 지역에서 인싸 아니야 나서만? 아 뭐 지랄말고 길가면서 맨날 인사하더만 뭐야 일로 가시고 뭐하는거야? 일로 가라니까? 왜 지랄이지? 일로 오세요 아, 더 한번 넘겨야겠네 게임이 말을 안드라 다음 그렇지 그렇지 자아 다음 아, 본성이 이제 그게 생겨가지고 이게 안되는구나 ㅇㄴ 자, 차근차근 망치가 늘어날거야 안 돼 구 совсем 응? 응? 왜? 음.. 아.. 대표 상원 바뀌었어.. 아.. 속상하다.. 너무 속상해.. 나 섬아! 너가 나에게 진실하게 대해줬으니까 나도 진실하게 하나 말할게 은하 기술센터 짓고 있으면 짓지 마라 딴 거 지어라 나 섬아 대체로 어떤 타이밍에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잖아 우리 서로 아이.. 미안하게 됐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 당신의 그.. 항상.. 진지함과.. 여러 가지야.. 음.. 음.. 그.. 뭐죠.. 아.. 이거 안 됐어? 아쉽네.. 뭐 어쨌든 자원은 돌려받으셨지 않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손에는 안 보셨네 그.. 에.. 저.. 죄송.. 죄송.. 죄송한데 제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흐흐흐흐 아우.. 잠깐만.. 에이.. 공동 2등이네요 음.. 축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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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럼 같이 다닌게 낫겠다 오케이 뚜루루뚜 뚜 뚜루뚜 뚜 하..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일단 아아..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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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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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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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리시고 아.. 이거 자꾸 작업하시네 저분 자꾸 자꾸 왜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막 그거 시키는 거야 나쁜 사람들 아냐 나쁜 사람들 사람 참 나쁘다 아.. 이거 별론데 이거.. 5텀 3텀 아.. 이거 그게 아니구나 스읍.. 잠깐 여기다 먹을 수 있나 거주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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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오케이 조만간 그리고 행복하게 그래..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이거 애매하니까 넘기고 스읍.. 그래서 나서 한 번 어느 타입에 똥가루 뿌리면서 등장 알리면 된다고? 아니 뭐 브금도 깔아줘 넣어야되나? 그건 아니지 근데 어느 타이밍이 적절한지 얘기를 해줘야지 제가 알아먹지 응? 아니 이거 말고 에이.. 나쁘다뇨.. 이정도 나쁜 취기는 못 들어가지 아카데미가 누가 발견했는지 사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흐흐흫 흐흫 흐흫 혹시 너 노트북으로 하고 있어? 혹시 막 그.. 뭐랄까 아! 어! 어! 나를 발견했다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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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끄러 흐흫 아.. 추적이 됐어 아.. 어쩔 수 없지 제발.. 배만 터지지 말자 다행이다 아.. 아.. 허.. 하.. 개..개 시끄러.. 아 혹시.. 아니.. 와.. 뭐..뭐..뭐야 나서마 이..이 소리 뭐야 진짜 뭐야? 대박 레전든데? 아니 뭐야? 너무 레전든데? 뭐야? 뭐어? 지금..이..내가 두 눈이..어머 아.. 아..이게 하필이면 저게..이게..이게 들킨거구나.. 아닌가? 이건가? 거부되었어? 그러면은.. 뭐 다른 생각을 해야겠네? 여기서 이렇게 갈거면은 이렇게 가야했지만 이렇게.. 해서.. 디버프를 징징징징징 걸어주시고 됐다 빠빠바빠 흐흐흐흐흐흐 드나르크 대학 제가 드나르크는 나쁘지 않긴 한데 뭐야 여기 궁극주의 출발 들어왔 와.. 대박 오우.. 뭐야.. 거수도 발랐어? 개멋있다.. 뭐야 이거 어디서 땡겨오는거지? 예? 아 이거.. 어라? 이러면 안되는데? 요즘 문제가 있네.. 잠깐만.. 왜 나 이거.. 잘못 봤네.. 양호.. 잘못 봤네.. 아.. 실수했네.. 일단.. 귀찮네.. 다시 한번 진행을 해야겠네.. 이런 귀찮은 상황이 싫었는데.. 진행 가능한가? 아직 안되.. 자.. 그러면 뭐 다른 작업을 해야지 뭐.. 하나.. 둘.. 아 근데 좀 불안한데.. 얘는 그거라서.. 어디서 이걸 땡겨오는 거지 내가 지금? 0.1.. 어디서 땡겨오는거지? 아니 이쪽부터 가자.. 다음.. 음.. 어? 여기 있었어? 아.. 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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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섬이 어딨지.. 아.. c..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찾았는지 안찾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서마.. 위치 좀 말해봐.. 내가 발견했으면.. 뭐.. 그런거 얘기하는거.. 숨기는 의미가 있나? 말해줘.. 그럼 나도 알려줄게.. 내가 알고있는걸.. 왜.. 한숨쉬시죠? 왜.. 아주.. 굿딜 아닌가 굿딜? 나이스한 딜 같은데.. 음.. 이거 해도 될까? 아.. 하면 안됐네.. 그러면은.. 자.. 끌어올리지 뭐.. 하고 원 흐흐흐흐흐 곤란하네 이거 이렇게 다음 턴에 마무리 짓고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빨리 가자 100도 깔러 가자 흐흐흐흐 역시 모르니깐 괜히 이랬는데 이쪽이 있는거 아니야? 아아 그러면 너무 화날거 같은데 나도 아니겠지 아 뭐야 애들 탄압하는거 봐라 아주 괘씸한데? 참을 수가 없구만 감히 우리 자는 사람들을 깨워? 아 이거 못참지 이거 못참지 일로 빨리 가고 이 분노 참을 수 없다 다시 그래 자 왜 자는 잘 자고 있는데 왜 애를 깨워 어응? 사람의 숙면이 필요하다 어응? 다시 다 채워 이제 해도 되나 아직도는 함부로 깨우면 안되지 잘 자고 있는데요 잘 자고 있는데요 발 닦고 자고 있는데 사람을 깨워? 안되지 아 아 우리 나섬이가 너무 쎄버림 김나섬이가 너무 쎄버림 언제까지 이렇게 쎄거야 아.. 손이 너무 느렸고 판단력 핫하치였고 예? 네? 어.. 아.. 제발..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이게 뭐야..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아.. 진짜.. 뭐하냐고.. 이거.. 이 ㅅㅂ 다음.. 이 ㅅㅂ 아니지 태준아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니야 맞나? 하.. 모르겠네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걸로 안돼 아.. 아닌거 같은데.. 이거.. 이거 아닌데.. 아.. 안해요.. 아저씨.. 싫어요.. 안돼요.. 이거는.. 이거 해야겠다.. 여건이 안좋아 애매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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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대체를.. 잠시 하고.. 에.. 이거부터 하고.. 이거 하고.. 이거를 또 하고.. 어.. 어.. 정신차려 정신차려 자자.. 영.. 차.. 영.. 차.. 에.. 영.. 차.. 영.. 차.. 자.. 자자자.. 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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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 뭐야! 그 보시면서.. 자.. 라바마ـ tandem 찾았을까요 못찾았을까요 정답은.. 20.. 4초후에 공개합니다 엘시.. 엘시 cinh ہو' 엘시 해봐 엘시 해보세요 엘시며 화이팅!! 일 하는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콧 흐음 그래, 사람 있는지 없는지는 더스트 눌러보면 뜨잖아 어? 접대를 하고 있는지 헉 새로운 배를 뽑았구만 이 녀석 내놈 흠 흠 흠 놔 어머, 잠깐 하구 아, 비싸네 비싸면 안사? 응? 안사? 딱히 영웅이 필요없어 원시티여가지구 문제다 다 그냥, 그거란 말야 전암인데 전암 유지를 못해 그걸 널 넣을 인력이 없어, 인력이 인력이 안나와 뭐야 아... 아 왜이렇게 잘 틀어막으시지? 개빡치게 슬슬 은짢네? 아니 아니 태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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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이쪽말고 이쪽이 빠르잖아 이쪽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개빠르다고 이거 이렇게 발라주면 애들 완전 떡신신한다고 디펜스는 못해요 뉴 뉴 뉴 뉴 스탠드 바다 이씨잉 응? 아우 땅 튀기 좋다 아우 자꾸 이거 갈아버리는데 우리 아이를 화나네 아 이런거 알리지 마세요 어차피 쓸데없다 음악 아äft Xu 명밥 보여 하나 찍어주고 하나 찍고 또 찍고 그리고 이거 뭐야 하나 둘 셋 맞나?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애매한데 가 이것도 하나 가고 이거 가고 가 그 다음에 가 가 아 빨리 나서미 찾아서 나서미한테 기술 이전받아야되는데 이게 뭐하는거야? 내가 개발하고 있잖아 바보같이 에이 손해랑 손해랑 다 무관져있어요 혼자 이렇게 손해볼거면 잡아 하고 인구가 계속 부족해 에이 어디들 김구가 빠지는구나 어이가 없구만 어이가 없어 하나 여긴 어디죠? 아 여긴 그거다 교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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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어로 백두어로 시작해서 백두어로 끝이 나야지 백두어로 시작해서 백두어로 끝이 나야지 하나 으음 딱 됐네 뭐야 자 누가 좋을까 평화주의자 필요하긴 해 과학과 산업 분야의 달인 내한테는 이게 필요한게 아니라 분사 내 감독자야 화력을 끌어올리거나 방어보너스다 리프트본이 나으려나? 배에라면 누구지? 다음 다음 빼고 영웅차 영웅차 이거 넣고 돌 그리고 너는 이렇게 채워서 넣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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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태진아 뭐할라했지? 뭐할라고 했지? 아 얘 배치 배치 배치하고 그 다음 정지 그 다음에 배 배 개선해야돼 배를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서 흠흠흠 하나 잠깐만요 나성님 일하는 아 아 뭐야 갑자기 시장이 이게 풀리면서 갑자기 똥값 됐네 너무 속상하다 아 어쩔 수 없지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안하는 수밖에 이렇게 와 근데 얘 땅 되게 좋다 오 너무 탐나는데 나 아 갖고싶어 넌 대기 너는 작업해 뭐죠 이래? 불길한데 여기서 딱히 중요한 내용은 없나 보구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왜 보고 안 했지? 이건 알려야지 다음 여기로 간다 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거수 쓰고 싶은데 저번에 한번 호되게 당했더니 무서워 손발이 덜덜 떨린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어 또 또 어 귀찮게 하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곤란한디 씨랑 씨랑 에이 아이 맞아빠지고 취소된거 없고 예? 뭐야 난 어떻게 발견하셨지? 해적때메 시랄 에이 씨 나섬아 내가 그렇게 지랄병을 떨었는데 아직도 관측 안찍었어? 2단계는 찍어야지 나섬아 어라 유튜브이 잠깐만 아이 거수 좀 부담스러운데 진짜 참 부담스러운데 이정도 가지고 이 정도에 현기증 나시면 아무것도 못하실텐데 어우 야야 얘가 어떻게 기술력이 더 좋네 부담스럽다 이번투 떼는거 아니라 좀 위험한데 이러면 어디로 가고 있었지 아이가 씨 주로 비버프는 때려박아야겠다 지금 이거 하고 일단 우리가 요차하면 빤쓸어날 수 있게 해야지 돌아가서 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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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들이 다들 좋다 나도 나는 그 와중에 또 또 또 브러지 같은 땅만 골라서 주워 먹었네 세상에 어쩌면 선택을 한 족족이 이렇게 글러쳐 먹었을까 나섬아 웃어? 아우 웃길텐데 웃어 응 봤구나 이제 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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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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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구요 에 그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애초에 이쪽이 안보여가지고 그쪽으로 열심히 계단타고 있었거든 좀 있으면 보이실거에요 너무 멀다 아 속상해 작업을 많이 해야되네 이러면 쓸데없이 이딴거 알리지마 아 아 뱅가드 뱅하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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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뭐야 employees 뱅하뱅하 에에에에에에에에에 heart cheering 대충 이러면 되나? 왜 자꾸 이게 이렇게 되지? 속상하네 아 언제 되냐고 다음 턴 하나, 둘, 셋 그럼 뭐 얘라도 하지 뭐 디버프 3종 세트 아유 나손씨 미안하게 냈습니다 디버프를 좀 짱짱하게 걸어줘야 되실 분이 계셔가지고 누군지는 말 안해도 아시죠? 찡긋? 아 맞다 나 평화주의자지 아 멍청하네 진짜 걔 머저리 능지 꼬라씨 능지 꼬라씨 능지 꼬라씨 chapter 3 Следующий 제d me 접수 손 왈 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 왜 이렇게 소리가 확대되서 들려 왜 이렇게 선명해 너무 궁금하네 그 비법이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주변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실 수가 있지 다들 뭔가 자기집 안방같은 뭔가 신문스같은 느낌을 얻고 계신건가? 오오.. 신기한데? 뭐지? 야 나도 좀.. 비법 좀 알려줘봐 나는 PC방에서 저렇게.. 떠들어 본 적이 없는데? 오 이거 흔들리지 않는 편함인가 봐 내 집같은 편안함 음.. 멋있어 오오.. 아 잘못 눌렀는데 너무해 아.. 기다려봐라.. 다 돼간다 이거 하나 발라주고 하나 해주고 하나 해주고 발라주고 어.. Mohammad 발라주고 어.. 여보이ύ тех vec 참 귀찮으케 하시는 분들이 많네 그래 알았다 나섬이 왜 이렇게 주변에 적이 많니? 아니 내가 뭘 하기가 좀 그렇잖아 이러니까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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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받은 피지컬 저주 받은 피지컬 전쟁이 났는데 왜 안들어오지 나 어디있는지 알아서 전쟁선포한거 아니었나 이상한 논문이 있어 자기들에 따라서 전쟁이 났는데 정말 좋은데 춥고 싶어서 전쟁이 났는데 자기들에 따라서 전쟁이 났는데 흠흠 흠 어머 깜짝아 야 아니 뭔데 마이크에 왜 마이크에 물었어? 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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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유 봉과 파라 봉과 파라 봉과 파라 봉과 파라 흠흠 잠깐만 리프트본 영웅 이름이 파이네 아아 아 너무 귀엽다 무역 청상국 김씨 이런식으로 나오면 나도 힘들어 어 어? 김씨 이런식으로 나오면 나도 힘들어진다니까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돼? 아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가 어 어 지금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되는 상황인가요? 어 어 아 미치겠다 진짜 아 아 왜 화를 내 피씨방에서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아 아 뭐 내 해적명불때문에 자꾸 나 은신이 풀려가지고 자꾸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얼탱이가 없네 진짜 흠 흠 흠 돌았나봐 흠 흠 백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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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자살하라고 하면 자살할거야? 아니 얘가 시키는대로 한다고 해서 다 할거냐고 아 시키는대로 다 하실거냐고요 아니시 않습니까 너 내가 자살하라고 하면 자살할거야? 아니잖아 왜 근데 그거 그대로 할거야 어? zäh APIs 지금 지금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네 기다려봐 지금 디버프를 거느러마프거든 아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자 저 어처구니가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이거봐 요걸 가만히 냅뒀더니 이러면 안되지 이런식으로 나오면 안되지 섭섭하지 내가 아 김나선 세금 25% 진짜 무역청정국 한번 내가 쓰는거 보고 아주 그냥 그대로 그냥 아주 조져버리는구만 어? 거래안해 임마 안할거야 아 진짜 아담한티안이 없어가지고 하필 아 진짜 기다려봐 짱나네 진짜 아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는거지 진짜 안되겠다 나섬이 그거 얼마지 20일? 뭐 맨날 20일이야 얘는 뭐하는애야? 전쟁광이야? 피해 미쳤어? 뭐라는거야? 아 빡치니까 얘네라도 털어야지 전쟁을 선보해 감이 나한테 응 그럼 대가를 치러야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지 네 아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지 딱 되라 죄송한데 선생님은 아직 저한테 두들겨 맞고 계시지 않잖습니까 이 친구는 땅을 좀 이뤄야돼 이뤄야지 아 내가 좀 문제가 있었다 아 내가 좀 잘못했네 실수가 있었네 우리사이 오해를 해소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딱 돼 아 근데 왜 이렇게 괜찮은 전술 카드가 안나왔을까 속상하네 다 후퇴하고 있네 잘했다 음 음 음 폭격해 폭격 어차피 안 중요해 나한테 안 중요하고 아 김나성 거랬세 너 시위할거야 광화문 시위할거야 네 납세정책 보니까 맘에 안드네 시위하러 간다 안녕 빨리 사회안정책 빨리 제시하던지 이건 뭐야 아 뭔 소리야 이건 또 누가 아니 아 백두어 짓겠다는거지 누가 이딴 땅을 먹겠다고 여길 기어 들어옵니까 진짜 개빡치네 진짜 아니 누구인가 누가 이런 생각을 한건가 누구인가 아 아 뭐 뭐 하세요 악마야 구경꾼 탄 사람 배를 왜 부숴 악마같은 놈 방금 공격한건 뭐야 깜짝 저 이제 이거 폐지해놔 그리고 증집 확대 다 모병에 입대하세요 여러분 뱅뱅뱅뱅뱅뱅뱅 뱅뱅 제발 나서마 그 X같은 과정 미치셨습니까 휴먼 어떻게 그딴 과정을 하세요 너 진짜 죽고 싶어? 너 진짜 죽고 싶어 나서마? 죽고 잡는거야 아아 성게 성게 어? 이러면 안되는데 나서마라 죽고 잡는거야 너 나아 어? 빨리 밀어버려 귀찮게 하지마요 바로 배 팔아버리기 아 맞다 공격할 수 없잖아 애초에 임마 뭐면 그새 도망가 공격.. 공격할 마음이 없다고 방금 나한테 야부리친 김나섬 튀어나와 김나섬 뻐큐먹고싶으면 말해 뻐큐먹고싶으면 뻐큐먹고싶으면 뻐큐먹고싶다고 말해 내가 줄게 뻐큐 뻐큐먹고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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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큐먹고싶을때 아아 여기 귀찮게 하네 자꾸 어떡하지? 혼내주고싶은데 이제 밀어버리자 아직도 안내렸어 가지가지 빨리 나섬이 전역에다가 공 설치해줘야되는데 나섬아 문 설치해줄게 사람들이 오가기에 좋은 문이야 어? 알겠어 Do you understand what I said? 아 나섬이 쪽에 빨리 문 설치하러 가야되는데 참 거리가 빨라 참 역상하다 아 나 개빡치네 아담한 티안 없어가지고 다 뺏겼어 다 그냥 막 다 갖다주면 다 갖다주면 다 갖다주면 또 살라카니 또 나섬이가 또 이거 뭐야 참고나 레디했띠 나는 레디했어 나는 레디했어 뚝 그래요 뚝 알았어 뚝 우 선 지 읋 어 colleagues 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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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사람 보다 납치해 봤어 아 아 이거 이거 잠깐만 뭐야 성계를 포기했네 아이고 뺏긴건가 왜 이렇게 내정하기에 좋냐 리프트분 애들은 아 너무 괜찮다 이거 아 이거 핫고 있다 낙국수 실수 아 이쪽이구나 한토마일에서 몰랐네 와 우송우송 우송우송 와 우와 와 머박머박머박사건 웅송우송우송 웅송우송우송 난 내 집에서도 저렇게 와 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좀 더 납치해오는 방식으로 가야되나 납치를 더하자 가자 야 야 납치 개꿀이네 우리 모성계 사람들 싹다 그늘진 그림자로 바꿀 수 있겠는데 오 오 어디서 이렇게 인력이 빠지는거야 미치겠네 오 오 오 오 오 오 에 오 오 오 오 이거 오 나 이젠 나 이어 nineteen 오... 나트해 오우 킹마다 아 맞다 얘랑 휴전했지 그래? 그럼 선전포고 해야지 왜 자꾸 불안하지, 이거? 불안뜨네. 나섬, 혹시 내가 너에게 뭔가 큰 잘못을 했다면 지금 사과할게. 아무든 사과할 테니까, 씨... 아니, 마이크 소리 늘 시끄럽다고 얘기했더니 그냥 마이크를 조져버리는 곳으로 가서 역실점을 낮추려고 할 거라고 내가 상상도 못했네. 어후... 아, 죄송한데, 본인 능지가 그거 하신 거에 대해서 저한테 그걸 책임을 부르시면 곤란하죠. 아니, 본인 능지인데 어떻게 저한테 책임을 부르십니까? 당혹스럽네요. 하나, 둘... 다 납치해. 와, 납치 개꿀. 인구 다 납치해서 인구 1밖에 없어. 다음 행성. 다음 행성. 아니, 인구 리미트도 접살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구 리미트 늘려야 하면서 이거 땅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거 해야되는데... 아, 식량을 더 많이 쓰니까 괜찮아. 어차피 식량 많아. 아, 망했다. 아, 망했다. 리프트폰. 얘 뒤에 성계 보너스만 건나들고 있네. 안 되는데. 뭐 하나 나와있더라고. 여기 밑에. 빨리 신속하게 밀고 넘어가야돼 애들 다 납치해야돼 빨리 애들 다 납치해야되라고 하니까 지금 어감 X같네 어감이가 너무 나쁜걸 와 대박 어 현기증 어 현기증 너무 어메이징한걸 다 납치해 인구 2밖에 없다고? 아 속상해 이 납치하려고 온거 아닌데 놀아도 돼 후퇴할거면은 후퇴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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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후퇴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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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퇴할거랴 나의 주둥이가 널 응징할 것이야 내 나말을 허투루 듣지 마라 아 너무 좋은데 이거 막 다 납치해서 바로바로 인구 바로바로 그거 아니니까 만족스러운데 있을까 우리 그래 성계 점점 다 채우고 있어 그늘질 그림자로 아 이렇게 채우는 거구나 성계 쳐서 다 그냥 납치해 오는 거야 워르릉 글쎄 성장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아 김나성 거래스 에버요 거래스 에버요 어쩌라고 현실화 하십쇼 거래스 에버요 현실화 하십쇼 거래스 에버요 현실화 하십쇼 거래스 에버요 아 복지도 없으면서 휘브라이 미쳤습니까 휴먼 현실화 하십쇼 거래스 에버요 어 어머 얘 왜 이렇게 세 얘 얘 뭐야 얘 뭐 뭐야 뭐 뭐 어 뭐야 뭐야 잠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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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아니 이거 쉬 무섭한 비엄하다 이거 빼야돼 빠져 오 위험해 생각보다 민간 지우고 빠지고 어 이거 생각보다 좀 위험하신 분 이었구만 귀찮게 하네 떼준이 귀찮은거 싫은뎅 지휘력 계속 에반데 과학이 너무 딸려 4500밖에 안돼 케어가 안되는데 이러면 지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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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고 지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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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휘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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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이거 이신더 생략까지 나와버렸네 잠깐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으 초등학교 8시 6시 야 이거 좋은데? 아.. 죽여버리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 생각보다 상대할만해서 애들한테서 기술 이감 받고 있어 안싸워도 기술 이감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그때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묻고 나는 지금 그 사람이 온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 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많고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서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나서만 같은 팀이네 하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행복도가 깎이네. 속상하다, 속상해. 속상해, 속상해, 속상해. 속상해, 속상해. 아.. 적당히 못본척해 주시죠 바빠서 그런데.. 제가 좀 바빠서 그런데.. 못본척해 주시죠 조말로 할 때 못본척해 주시면 저도 이 물에 모른척 하겠습니다 좋은말로 할 때 이 물에.. 그만하십시오 좋은말로 할 때 제가 이 물에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진짜 큰 맘 먹고 지금 이 물에 용서하겠습니다 통큰 용서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 별로 없어요 나홉씨 통큰 용서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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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준의 이해를 기억할것입니다. 전태준의 이해를 기억할것입니다. 전태준의 이해를 기억할것입니다. 전태준의 이해를 기억할것입니다. 아아 바보같이 마흠씨 우리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시.. 아시지 않습니까? 야 야 싸울 필요없다고 했잖아 우리끼리 근데 왜그랬어 그런데 왜그랬어 그런데 왜그랬어 이해를 기억할것입니다. 이해를 기억할것입니다. 이해를 기억할것입니다. 생각보다 기술이 좀 괜찮네 생각보다 기술이 좀 괜찮네 이해를 기억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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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기억할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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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나굴 바를수있는건 떡 발라놨다 이제 2턴 지났는데 1턴 지났는데 1턴 지났는데 1턴 지났는데 1턴 지났는데 1턴 지났는데 이제 2턴 지났는데 그럼 만에 해야지 똥 쌌는데 만에 안하면 당연히 욕먹지 아 근데 게임이 너무 병신같은게 퀘스트 팀만 다르다면 동맹도 공격할 수 있다는게 너무 어처분이 없어 저게 뭐야 뭔 생각으로 저렇게 만든거야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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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스킬 전쟁에 많이 보내서 그거 시키면 되지 뭐 시작도 전에 뭐 요격 하라 했다 요격 끝났다 하고 어쩌라고 아 이 미친 이거라서 설마 지랄대 진짜 에이 할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아 2 으 행성은 더 펼쳐야지 쒸쒸 저는 먹을게 없어 적당히 부셔라 나섬아 들어 버린다 니네 나라 혹시 부시러 오신거 아니였어요? 사랑합니다 어딜가? 잘못 때리면 너도 힘들어 질건데 아 김나섬 저 개거슬리네 자고 25% 누가 허락도 없이 구축약을 먹어 뒤질라구 확 그냥 자고 자꾸 숭량 먹어가지고 내가 피해야되잖아 약효과 떨어질 때까지 차원적기 좋네 차원적기 좋네 차원적기 좋네 고거진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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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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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 대박 시끄럽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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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됐다 작업은 다 했고 다음 톤 넘기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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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자아.. 어떻게 보자.. 쿼드리닉스 이번엔 자원 또 희귀한거 봐라? 자아.. 무슨.. 자.. 한 표 행사하실 수 있게 내가 도움을 좀 드려야겠구나 소중한 한 표 지랄하지 마세요 오빠가 얼마나 먹었다고 그 또 또 또 에이그 야 아무리 야 아무리 야 아무리 야 아무리 환경이나 생각하시라고 제가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봐 찾아봐 니 쿼드리니스 원한채 내가 잘쓸게 야 삶는거 벌써 찍었구나 아 이러니까 찾아라 다니니 뭐냐하지 흥 소름돋아 그따 찾아보겠다고 이 악물고 오는거 봐라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흥 뭐야 불길한 사운드 자국이 이식을 개처럼 하네 뭔데 에? 뭐야 나섬아 오태로 자고 그렇게 할 거야? 참 넌 골 어머 너 그런식으로 나오면 진짜 곤란해진다 나 울어버릴 거야 제정신으로 뭐야 이게? 미친 놈인가? 미친 놈인가? 이거 어떻게 제정신인 거지? 미친 놈인가? 미친 PA 미친 놈인가? 미친구리 미친 놈인가? 미친 담아 멈Shawn 형 형 형 형 형 이제 찍었나? 아시기를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진짜 쓰레기 게임이다 멀티를 하는데 멀티만 하면은 계속 튕겨 어떻게 이런 게임이 날지 아니 서버 없어 얘네? 서버실이란 개념이 없나 혹시? 얘는 진짜 감자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나봐 그래서 감자 갈아주기 전에 처리를 해야되는데 깜빡하고 그러는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아니 네 넌 오 뭐야 뭔들 귀를 자라 광학력 얼마인지 물어보면 욕할 거야 얼만데 9,574 나보다 좀 더 높네 난 9,484 땡 좀 언짢네요 상황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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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아무튼 막 산부인가라 장례식장에서도 그 하시던 때라서 내가 이해하려면 이해해야겠지 어 2002년 월드컵이면 나선민의 투픽 언제하는지 알고 싶은데 그 하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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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ילו 그 하시만 그 하시만 그 하시만 도저히 아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공유문화 공유문화 드론을 봤는데 이런 건 줄은 제가 또 몰랐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시대가 저보다 더 많이 신속하고 빠르게 변화하네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아 언제 돼 이거? 아이 귀찮아. 환경주의 좋지. 환경이 좋아 환경이. 절대 산업주의가 어 상원에 올라갈 수 없게끔 내가 내가 일할게. 음 라섬아 문화 전도학 잘 쓸게 땡큐. ene.... 이야 이거 어 stere Triinal 봇氣 이쿠 대체 직선 와 진짜 뭐해 거기 와 와 뭐야 와 야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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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나 그냥 할게 많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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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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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뭐 하기 전에 너네 그냥 갈아치운다며. 치운. 이침사 한 다음에. 다음 업무가. 이침사 작성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또 다이어트. 왜. 미리 준비 안 하면. 말할 기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 이침오신 다음에. 하루 있다가. 다시 방 빼시면 된대요. 어. 나. 너무 놀랐잖아. 너네 나라 그걸 보고. 아. 니. 인상깊어서 내가. 여쭤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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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섬이 평화주의자 해야되겠네 취미용전쟁 감사합니다 취미용전쟁 취미용전쟁때문에 아 이번에 선거가 조금 나서나 연기가 됐다 미안해 내가 이 취임사 쓰신 그 수고로움을 감히 그걸 못했네 얼마나 수고로우시겠어 이 취임사를 또 적어야 아니 적었는데 기껏 응 신경써서 어떻게 열심히 신경써서 적었는데 응 이거 이렇게 날아가면 속상하잖아 그치 내가 또 그 슬픔을 알기에 아 나섬이 훔칠거같아 자 환경주의자 하시구요 평화주의자 네 하시고 나섬이 이제 안잡네? 그거 벌벌레잡이 안하네 영골드 였다고? 아 우리 휴전중이네. 왜 휴전중이지? 나 납치할껀데? 잠깐만 나선아 이 취임식 적으셨대? 아이고 저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구만 그래도 걱정하지마 내가 다음분 다시 모셔올테니까 다음분은 그 이치민씨 못적으신 그분을 내가 다시 모셔올게 아 돌아가면서 하면 이제 그래도 경력지가 아닌가 그러면 좋잖아 경력지 아 아 해킹작전 한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 아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텐데 아 무슨소리에요 온 우주를 치유하기 위한 지금 그거잖습니까 우주를 치유해야지 나선아 우주 우주 뒤지게 할거야? 아 예 예 우주 울고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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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못찍어졌다 자 이제 좀 재워드릴게 자면서 해야지 자 웨이의 새기술.. 아 없네 언제까지 새기술 없을거야 진짜 속상하다 나는 아..그래.. 통이 없어? 그건.. 아..그래.. 통이 없어? 그건.. 뭔 이렇게 또..시장에.. 이렇게 다..맞냐? 속상하다 아 궁금하다 나섬이네 과연 나섬이네.. 어떻게 돼있을까? 잠깐만요 얘기했다시피 딥오프 세트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한 도시마다 세개씩 이렇게 따박따박 눌러주는데 출발지와 도착지가 또 이렇게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도합 열 곳에 대해서 따박따박 제가 클릭을 하느라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개 때려주고 싶다 말이 너무 심하신거 아닙니까? 어.. 어휴.. 나섬이 변태.. 야하네.. 어.. 나섬아.. 너..뭐야.. 나 강퇴당했어.. 아.. 아.. 깜짝아.. 어.. 제접해? 아.. 그럼.. 나섬이가 이기고 있는데 나섬이 빡칠 이유가 없지 어..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지금 방금 새로 판거지? 니가 아 나도 로비에 있어가지고.. 잠깐 그 로비가 이정게임 로비여가지고 다시 새 방 들어왔어요 레디에 뜹니다 자아... 세 분이 부족한 눈이 나왔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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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성게 더 먹어도 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작업 좀 할게요. 귀찮게 됐는데 어쩔 수가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속상하네 진짜. 네가 그거 버리면 내가 작업한 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굉장히 유감스럽게 짝이 없네. 전태주는 이 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 뭐야. 얘도 스킬을 딴 걸 익혔네. 양자통신. 양자통신. 잘 쓸게요. 안녕. 감사. 내가 나섬이 덕분에 산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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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Perdue. 아. 지금. 깜짝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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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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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다 딥업 안 걸었어.. 잠깐 나서마.. 내가 너한테 신경좀 안쓸게.. 그래도 되지? 아.. 이거 뭐야.. 잘못했네.. 이거 하지말고.. 이쪽에 이거..이거나 작업하세요.. 태준씨.. 딴짓하지말고.. 별꼴이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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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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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요인 잡고 그런 데다 박으면 안 되는데 속상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만 웃기세요. 아유 진짜 어허 참 그렇게 사람을 웃기려고 듯이 나 아유 참 생각해 볼게. 쉬이. 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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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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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너 얘기 안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왜 네가 안 보이지? 나선이 배 오는 거 보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 왜 이 훔칠 게 없잖니 에휴 불가사이? 아니 자원이 없네 아 자원이 없어 아우 자아 아삼아 나를 그런식으로 도발을 하면은.. 나도.. 곤란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좋은 일 하시네요.. 아아.. 짝짝짝짝짝짝.. 멋있다아.. 그러게.. 뭐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기쁘시지.. 오.. 심상치 않은데.. 아 뭐지.. 왜 나섬이 기술을 가져갈 수 있는게 없지.. 나섬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가져갈 수 있는게 없어.. 기술.. 당혹스럽네 나는.. 이 상황이.. 나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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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섬아.. 나섬아.. 나는.. 왜 이 훔칠 기술이 없어 아 화난다 화나면 어떻게 해야 돼 화가 나면 시위해야지 어쩔 수가 없어 어느 나라처럼 화난다고 다 때려 부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화가 나서 시위를 하는데 상가를 습격한다 상가를 습격한 이유 화가 나서 아니 씨발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지가 빡신 건 알겠어 감정적인 동조 알겠어 근데 왜 멀쩡한 남의 상가를 털어 시발 도적되지 그게 어떻게 시발 시민이야 아니 얼추구니가 없잖아 뭐하는 거야 아 나섬이 자꾸 또 자꾸 지 혼자 또 디벨롭 하고 있는 거 봐 누가 누가 디벨롭을 마음대로 하래 야 승인받 허락받고 디벨롭 해야지 니 니 맘대로 할 거야 여기 니 맘대로 할 거냐고 이거는 조금 그렇다 이 친구야 좀 그렇네 아섬아 계속 모니터링하는데 기술이 안 나와 뭐 기술 개발 안 해? 아닐 건데 뭐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어 단단히 잘못되고 있어 단단히 잘못되고 있어 지금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니까 뭘까 뭐 나섬아 저희는 왜 왜 어째서 나섬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내부 공조도 흔들리는 거야 나섬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내부 공조도 흔들리는 거야 어? 나섬아 우리 내부 공조가 흔들리는 일을 지금 니가 자행하고 있어 진짜 굉장히 곤란한 행동이에요 어? 나섬씨 조직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거기까지 그만두십시오 현재 하고 계신 행동은 조직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십니다 아 아 위터 침백 아 아 진짜 클릭 나게 말해서도 하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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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깜짝아 아유 깜짝아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진짜 이거 좀 패키지와 이거 있으면서 묶어서 한번에 딱딱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뭐 어렵지도 아니까 무거운 그것도 아니야 그냥 클릭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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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 세번 할거 하나로 줄여주면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돼 이게 4K 한계야? 아니 4K 게임 4K류의 한계야? 나섬이 꾸준히 잠든 자체 오네 아까 없애 깨우네 이런식으로 나오면 곤란해 진짜로 내 뱀 어딨어? 설마 거짓말하지마 진짜? 설마 아하하하하하 멀티스레기인데 멀티스레기 버킹 트래쉬 어떡해 나 김나섬 다시 김나섬 이거 하자 çıkar 난 사기전에 말렸었 철회 했어 아멘 아멘 나 섬아 웃긴거 알려줄까? 니가 들으면 놀라 자빠질 만한 얘기야 이제 104턴됐어 짜잔 놀랍게도 100팀 놀랍게도 100팀이 4만 4 4 5 5 5 아멘 저희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나도 그랬으면 아 진짜 김나선 개 귀찮게 부네 와... 디벅하 걸자 디벅하네 디벅하네 디벅하 디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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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강화하는 거 필요해 해킹 해킹이 메이드 정도 있으면 그 formed 디버프 디버 Rex 이따 educate 나도 같이 말하고 싶다 우와아아아 뭐야 이거 왜 취소됐어 내 배하는데 어디 났지 아 여기서 여기 딴 걸 찍고 있어 아 여기 딴 걸 찍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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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턴 완료 아 105턴을 향해 진중 아 아 4 vaz 5 우리 나섬이 자꾸 요인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아예 뒤쪽으로 뺐구나 크로우스 이슈 잠시만요. 아니 갱생프로그램 저거 쫌 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인구가 너무 부족한데 자 106턴 완료 다 꿀잠 재워버리고 다 꿀잠 재워버리고 다 꿀잠 재워버리고 아저나서 자는 사람 깨우다가 동변당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옆에 가서 너도 샤우팅 할 줄 안다고 한마디 해줘 아 왜 빨리 오디는 아 Wide 아 으 바이러user 5 5 오오 네이오스 에서 불과 사이를 짓고 있다고? 가만히 두면 안되겠네? 영 쓸 생각하지마 영 쓸 생각하지마 영 쓸 생각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아우 전투하는데 쓰세요 전투하는데 쓰면 되잖아 응? 아 그렇게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뭐 문제있어요? 야 108턴 이제 넘어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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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가 방금 평화업종 휴전 냈다만 왜 없애버려? 이 성기는 사냥터입니다. 넌 어떻게 쥐력이 34냐? 앤드리스의 힘을 찍었구나. 근데 어떻게 34야. 30인데 난. 아니 30이 어떻게 되냐고. 내가 34냐고. 내가 30인데. 그러니까 왜 나는 30인데 넌 34냐는거죠. 그러니까. 다 쭉 둘러봤는데도 없어. 어이가 없네. 뭐지. 왜 저런지 알 수가 없으니 너무 화가 나네. 좋았던 기분 망쳐드립니다. 좋았던 기분 망쳐드립니다. 어떤 버러지가 자꾸 평화욕정을 맺자고 저거 하는 거야? 아. 잘라버릴라. 그러니까. 개 빡총. 개 빡총. 그래. 좀 그래. 참 화가 나. 이런 내 마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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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 치행하지 마세요 어허 드립 그만 어허 으 으 으 으 으 장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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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아 아 씨 기술을 더 못 훔친다는게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니었는데 뭐 대충 합시다 커다란 패배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내가 종이비행기야 나? 아ㅡ ㅈ됐네 왜? 아 왜 또 말해줘 뭔데 뭐냐고 아 혼자만 웃지 말고 전달좀 해줘 왜 아 이걸 안 알려주네 꼼수 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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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패배? 불편하네 음 음 음 음 음 음 뭐 이렇게 배가 많아 아 아 나섬이 간보러 왔네 아 왜 이렇게 많이 떠 빨리 좀 뜨지 아유 씨 해적이라고 해적 컷 자 네요스 컷 정화했습니다 네요스 불안당들이 시대를 지배하기에 가이콘 성계 역시 불안당들이 지배하기에 정화했습니다 이상현상 프레임워크 와 드디어 나서면 또 기술은 좋았다 그래서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땡큐 아 좀 분산 투자하지 그러셨어요 음 음 딱총이라니요 죄송한데 어 공구 공구는 딱총이 더 잘 잡아요 대공포 퐁퐁퐁 음 잠깐만 feito ew 하... 아 제발 클릭 좀 아 여신 나섬 덕분에 스킬 하나 챙겨왔네요. 감사합니다. 아 웃기지 마라구. 아 자꾸 웃기려들어 해. 깔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제가 무릎 꿇으면 되나요? 아 죄송하다고요. 어 아이씨. 아 나섬아. 갑자기 그렇게 또 바꾸면 어떡해. 아 진짜 속상하네. 아 공중에 떠있는거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서 그래요. 양해하십쇼. 어 빨리 양해해. 자 자 카리스스 성계도 하나가 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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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아 자꾸 웃기려 들지 마시고 참 경계 중이셔서 그래도 그래도 경계 중이셔서 아무 문제 없네요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쯔 자 잠깐 세팅부터 좀 하고 마저 할게요 아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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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어? 왜.. 코..효우생을 이기로 보내겠어 깽판 치니까 보내는 거 아니야 여기서 치면 안 되니까 알겠니? 아.. 아.. 김나섬 또.. 김나섬 ㅅㅂ 뭔가를 깨달았어 안 돼! 하지마! 제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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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달려줬어! 누구야! 누가 달려줬어! 주인공이 누가 달려줬어 누구야! 누가 알려줬냐고 누가 알려줬습니까 누가 알려줬어 아 누가 알려준 거야 깨달음충이 또 깨달음을 얻어버렸잖아 우리 애들 빨리 소개시켜야겠다 나를 대탈출 잡는다 납치라 아 왜 계속 보았냐 허접하게 있어 아 좀 하지마 아 하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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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세요 나룸씨 아 아 이 땅 육군을 미는 거만 하면은 하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육군이 아니여가지고 흫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밀지마세요 제발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마세요 시벌로만 들은채도 안하냐 하지마세요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마세요 나선씨 제발 아저씨 배움직이지마 김나선 배움직이지마 어디에 아 그게 다 떠요 어 흐흫 흐흐흐흐흫 흑흐흐흐흫 아 나섬아 통신보안까지만 해 왜 자꾸 관등성명 물으려고 부러 귀찮게 하지마라 귀찮지 그럼 너 같으면 안 귀찮겠냐 아 나섬아 자꾸 관등성명 묻지마라고 귀찮으니까 인마 자식 귀찮게 말이야 눈치도 이놈 아저씨가 이놈에 아 진짜 나쁜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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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라 했어. 하지말라 했어. 견고했다 내가. 야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아 나서마. 아 왜 이렇게 화가 나있어. 진짜 곤란해. 아 내가 무슨 선을 넘어요. 기다려봐 나 저기 뭐야. 아 씨 나는 선 넘은 거 없어. 근데 진짜 억울해. 억울엥. 음. 아 잠깐만. 설기의 씨발. 설기 미스인데 이러면. 아니 설기 미스가 나서. 아 씨. 설기 미스 에반데. 지랄하지마요. 이미. 그거 했잖아. 메린도 씨. 아. 아. 아 제발. 아 치 그래. 미칠내끼. 동신부 아안. 동심 부아안. 동신부 아안. 앗! 여물어 미쳐가지고 진짜 아.. 진짜 바람이네 이거 하.. 로비 연결 중 갑자기? 왜? 앉았잖아 지랄하지마 뭔 현타야 끝장을 봐야지 흠 흠 내가 이겼다 저요? 아니요 턴이 안 남았는데요? 아 이것도 다운받아야 되네 이제 보니까 X됐다 흠 흠 흠 잠깐 나 쉬하고 올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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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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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